이겨서 좋고 다행인데 이 세트가 경기력이 좋지 못했어요. 그래서 실수도 많이 나왔고 한두 번 나오는 거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중력이 흐트러진 분도 많이 있었고 조합의 어떤 컨셉을 잘 살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놓쳤고 거기 실수까지 더해지고 여러 가지가 섞이다 보니까 좋지 못했던 것 같고요.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오늘 어쨌든 프로업 별로 안 남기고 저희가 프로업에 가는 입장에서는 되게 남은 경기가 의미 있는 경기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연습 과정에서 준비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오늘 그중에서 많은 것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하고 오늘 첫 번째 경기는 되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두 번째 경기가 생각보다 좀 초반에 사고가 나가지고 상대팀한테 되게 좋게 갔는데 그래도 좀 이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선수들이 연습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기가 이제 실수가 절대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. 잘 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고 넘어지더라도 빨리 추스리고 정신 차려서 그게 이어지지 않게끔 빨리 매짐을 하는 게 중요한데 포인트인데 2세트에서 그게 맺어지지 않았다고 봐요. 한두 번에서 끝낼 수 있던 실수들이나 어떤 집중력 있는 경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상대에게 승기를 뺏기는 상황까지도 갔었고 실질적으로 조회배의 컨셉을 제대로 잘 원래는 살려야 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조차도 놓치고 중간중간 수정을 하는 과정이 있긴 했는데 한타에서도 그렇고 대치해서도 그렇고 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좀 나왔고 중요한 건 저희가 알고 있다 선수들도 인지하고 있다 정도인 것 같고 그 부분을 최대한 잘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본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감독님의 말씀하자 실수는 언제나 사람이니까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데 실수를 했을 때 거기에 너무 연애이지 않고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계속 생각하면서 어느 타이밍 때 또 계속 좋은 타이밍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좋은 타이밍에 이제 또 좋은 모습 보여주면 어쨌든 저는 게임은 이제 되게 앞에 실수가 엄청 큰 게 아니면 그래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궤도에 다시 오를 수 있다 생각해서 결국 이런 거를 좀 캐치를 잘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멘탈? 흔히 멘탈하여 실수하면 좀 그런 거에 되게 영향도 많이 갈 텐데 그런 걸 되게 영향 가지 않게 계속 할 수 있는 거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병원 갔다 와서 약 먹고요. 컨디션 어제 조금 일찍 푹 쉬고 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게 임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또 라인전부터 해서 경기도 잘해줬고 뭐 나머지 선수들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뭐 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분들도 좀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로 준비를 한 번씩은 지금 점검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. 연습 때도 이제 킨드가 나가는 어떤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을 재하고라도 뭐 언제든 우리가 프로 과정에서도 그렇고 썸머도 그렇고 계속 이어지는 시즌 내내 이제 점검 차원에서 또 있고 좋은 상황도 놓였고 해서 뭐 자신감 있게 꺼냈던 것 같아요. 어 스프링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스프링 딱 끝날 즈음에 우리가 100%라고 쳤을 때 한 시즌이 끝나고 나면 진짜 한 50%만 돼도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어요. 100%라는 기준이 이제 뭐 정말 좋은 팀이라고 과정을 뒀을 때 우승에 근접한 지금 그걸 도달해서 가고 있는 과정인데 저점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고점은 워낙 더 좋고 그 간격을 계속 줄여 나가야 될 것 같고 장점은 다양한 걸 준비하고 있다. 좀 더 어떤 해보다도 올해는 어떤 조합이든 어떻게든 여러 가지를 다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크다는 것 같아요. 최근 뭐 오늘 경기를 빼고 어제까지를 보면요. 한 15점 20점 15점 100점 만점에 15점 20점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엄청 많이 혼돌도 많이 나오고 선수별로 그 뭐 뭐 피드백도 원체 많이 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코치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온 모든 팀이 팀원들까지 나서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는 있는데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더 노력하고 대신에 나아지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저번 주에는 뭐 5점 10점이었다 그래도 20점 2배 올라왔으니까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. 많이 하죠. 평소에도 많이 하고 어저께도 엄청 많이 혼났는데 본인이 알아야 돼요. 본인이 더 깨닫고 느끼고 본인이 좀 정신 더 차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경기도 본인뿐만 아니라 형들도 못할 때 많은데 이제 다 필요 없이 각자가 다섯 명이 각자의 어떤 역할 잘 수행해야 되고 맡은 마인부를 집중해가지고 그걸 수행하는 능력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4등 5등 이런 것보다 저희 저점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밴픽적으로도 좀 한 번씩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구도가 대회 때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. 그게 결과론적으로 좋지 않은 걸로 나올 때도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한 것들도 연습 때는 체크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. 연습 때는 그걸 이기기도 하고 좋은 모습이 나오니까 대회를 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체크를 해 볼 수 있다면 체크도 해 볼 거고 그 다음에 뭐 선수들이 어떤 기량적인 부분 개인 기량 포함해서 폼적인 부분도 계속 유지를 더 올릴 수 있다면 돌려야 될 부분들이 분명 보이고 연습을 해야 될 챔프들이 분명 존재하는데 연습해야 될 챔프들도 뭐 승패를 떠나 꼭 계속 저는 갈고 닦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챔프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면 안 될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해왔었고 올해는 특히나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연습을 계속 또 부딪히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시간을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좀 분배해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 이제 뭐 길고 긴 스프링이 좀 끝나가는 무렵이 됐는데 이제 이번 주에 어쨌든 다시 생중계로 이렇게 경기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좋고 다음 주에는 이제 뭐 이번 주에 이제 이런 생중계로 했을 때 되게 게임이 막힘없이 계속 진행되면 다음 주에도 이제 뭐 팬분들이랑 다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진다 생각해서 또 남은 경기 때 이제 팬분들이랑 이제 또 만날 수 있게 되는 게 되게 좋은데 남은 경기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더 노력하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나오기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격려 선수들 선수단 해주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즌 할 거고 계속 이어가서 올해 여름까지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